대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팔란트 딱 1년 만이네요? 네, 사벌로 초에 했으니까요. 그러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택 수술하고 나니까 외로움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수소기는 믿고 남녀관계를 관계를 못하니까 외로움이 되게 많았는데 성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외로움이 없어서 좋아해요. 제가 82이잖아요. 그렇죠. 80대, 80대에 누가 성생활한 사람들을 권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1년 내년에 좋은 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지 않다는 것이 좋고 근데 지금 성욕이 제일 아니라는 게 나쁜 점이에요. 성욕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이상하다. 수술한 거하고 성욕하고는 실제로는 연관은 없어요. 약간 없어요? 네, 수술하는 부위가 치아 임플란트를 하는 거하고 식욕하고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음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그런 일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지금 남성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으시거든요. 그럴 거예요. 남성호르몬이 성욕을 조절하니까 그게 하나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성관계를 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자주 하시잖아요. 네, 자주 하시잖아요. 관절을 일주일 내에 반절해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 연세쯤 되시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횟수가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나도 그런 수술 학생 해도 한두 번이나 한 달에 예, 왜냐하면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써버리니까 그 전에 써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써서 없든 아니면 조금 지금 남성호르몬 수치를 보험 좀 저하되어 있으시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저하되겠죠. 나이가 자꾸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좀 보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이대로 지내셔도 되고 불편하셔야 해요. 그러면 뭐 굳이 남성호르몬 보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섬유가 아니라도 여자가 옆에 있으면 세워가지고 같이 하면 더 즐겁거든. 그러면 괜찮은 거구나. 즐겁거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수술하고 한 달에 한 두, 세 번은 여자를 만나서 해요. 선생님 연세 두, 세 번이면 굉장히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세 개도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불가능하지. 그냥 완전 외롭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걱정이 된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오실 때마다 크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크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오시기, 수술 받으시기 직전에 발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쟀을 때가 귀두를 포함하지 않고 8.5cm였어요. 지금 귀두를 포함하지 않고 안고 8.5cm였고 지금 귀두를 포함하지 않고 10cm예요. 네, 그럴 거예요. 오히려 늘었어요, 길이가. 이건 길이도 좀 좋아졌지만 둘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술 전에 발기가 됐을 때 둘레가 7.4cm였어요. 그때는 발기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저희가 선생님이 저절로 발기 시킨 게 아니고 약물을 넣어서 억지로 발기를 해놨는 걸 쟀는데 7.4cm였는데 지금 선생님이 10.5cm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 내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읽어봤잖아요. 유튜브에서 비뇨과 의사들,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국인 평균이 12cm고 12cm, 11.5cm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귀두를 포함한 길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 음경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음경의 길이를 어떤 상태에서 재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발기된 상태에서 길이를 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기된 상태를 어떻게 누가 재느냐는 거예요. 이전에 연구를 보면 환자들 보고 발기된 상태의 길이를 재라고 하면 다들 자기 것보다 1에서 2cm는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 그렇죠. 정확하게 될 수 없죠. 그리고 의사가 재잖아요. 의사가 재려고 그러면 이게 발견 유지가 안 되네. 그러니까 또 길이가 정확하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하면 수술 직전에 기계적으로 최대한 발기를 시켜 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 천하백 명 정도 넘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발기를 시켰을 때 그럼 평균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9.7 정도 돼요. 9.78 정도 돼요. 실제로. 귀두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그러니까 귀두 포함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귀두 길이가 집어 땡기면 늘어나. 안집어 땡기면 안 늘어나. 발기가 되게 또 길이 편차가 커요. 귀두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구나. 그 차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보면 그 정도인데 물론 귀두가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굵기도 여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과 같은 사람도 굵은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굵은 걸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합이잖아요. 그게 궁합이잖아요. 서로가 이제 딱 맞는 게. 그렇고 저는 이제 왜 자꾸 여기 여기 의심을 하는가 하면 유튜브에서도 이걸 찾아보면 비뇨기과 전문 이사들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비뇨기과 이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이제 남들이 굵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뭐 11.5cm 12cm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난 너희 좋구나. 그래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가 정확하게 된 연구가 안타깝게 없어요. 그라든 간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는 염려 안하셔도 되고 저는 근심인데도 녹았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늦게 누구면 죽은 거 아닌가 가는 거 참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전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없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불편한 점은 하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아이고 내가 좀 적은 건 아닌가 또 성욕하고 싶으면 성욕이 아닌가 이런 거지 다른 얘기 뭐 신체적으로 얘기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수술 받았다는 느낌은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수술을 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또 마음도 안 쓰이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편안하니까 참 다 다양한 거예요. 이 나이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에 제가 외롭게 혼자 어 방에 누워가지고 혼자 고독을 즐길 그 나이에게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게 참 좋은 거죠. 다행이죠. 아무튼 잘 쓰시고 계시니까 좋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정해주셔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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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